경찰의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.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메디스태프는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입니다.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의 의사로 특정해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메디스태프 최고기술 책임자와 직원 한 명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.